장비 수리를 좀 하려고 가지고 있는걸 몽땅 다 꺼내 봤는데 이게 4천 이게 제가 요즘 쓰고 있는 5천 예 그리고 이것도 요즘 쓰고 있는 일인데요 요건 제가 안 쓰고 있습니다 일대 요 뭉치는 예전에 자주 썼는데 부러져 가지고 부러진데를 수술을 해서 가끔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일대 일대는 저 더 있었는데 어디 갔나 세대 2대 정도 2대 정도 더 있었는데 갔네요 그리고 제가 대납은 주로 쓰는거는 이거 이쪽에 그 다음에 다침때랑 이렇게 자주 안쓰는 것들 정말 오래된 이건 뭐 아우 너무 무거워서 쓰기가 힘든 용서 됩니다 지금 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리해서 오늘 조금 늦게 출조 예정입니다 이대는 수리를 오늘 해서 새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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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좋은데요 8 마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오늘도 망이야? 맞아? 망둥어. 깨끗한 편이다. 아 망둥어. 망둥어. 강화도에서 잡은 것보다 훨씬 헐킹하잖아요. 망둥어는 요즘 회사 먹는 거. 강화도 거는. 왔어요. 오늘도 망둥어 한 마리 했습니다.